어제 이동형TV의 검찰 알바 동시 접속수가 2만 2천 명이 넘어질 정도로 아주 뜨거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사회면이나 정치면에 나와야 되겠죠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 다음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박원술의 추락 26년 전 그를 스타로 만든 판사가 어떻게 얘기하냐 이따위 얘기만 나와있어요 없어! 없어! 동조부로 2만 2천 명이 봤어요 그 방송을 TV조선 방송 중에서 동조부로 2만 2천 명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사회면에 있습니까? 사회면도 없어? 사회면에 심지어 올라와 있는 게 뉴시스의 청하명수사재판 이따위 것들이 올라와 있어 이거 누가 얼마나 관심 있어 한다고 여기 보니까 유시민 하나 올랐어 남성이 많이 본 기사에 유시민 한동훈 이동재 녹취록 보니 알겠더라 이거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8시에 있었던 바로 그 김종배 시선집중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검찰 알바 내용은 없어! 없어요! 정치로 가볼까? 정치에는 있을까? 없어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아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엄청나게 충격을 받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한동훈과 이동재가 유시민 터리를 시작했던 시점은 실제로는 그 공모가 진행됐던 게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유시민 장관이 얘기했던 거는 2월 5일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작년 8월 2일 그 정도부터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월 2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라젠 라임 관련 유시민 장관이 연루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잠깐 나와요 그런데 몇 개가 보도를 안 하고 그때부터 쉽게 말해서 조국이든 유시민이든 잡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계획이 누구한텐가는 흘러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특히나 법조팀 기자들이 주목을 합니다 주목을 하면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뻥하고 터져나온 게 2월 5일이라는 거예요 검찰 알바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동재가 자기 회사 단톡방에 유시민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올린 게 며칠? 2월 6일이었다 이런 사실을 깝니다 2월 5일 날 2월 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유시민 이사장이 증언을 한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검찰 알바를 같이 들어보면 명확해집니다 2월 5일 날부터 사실상 검찰은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때 무슨 발표가 있었냐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수사진들을 강화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거의 모든 법조팀 기사들이 엄청나게 써갈기면서 여기에서 유시민과 신라젠의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유명하신 진척척께서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전서부터 유시민이 뭔가 신라젠에 연관되어 있던 얘기는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이리저리 알릴레오도 보고 해봤더니 야, 촉이 온다 촉이 오긴 뭘 촉이 와? 솔직히 말해봐 그 촉은 어디서 왔니? 검찰에서부터 왔지? 이 쉐리들아 정말 2월 5일 날 윤석열이 그런 지시를 해요 그리고 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쫙 푼 거야 쫙 푼 게 한 다리 건너던 그냥 다이렉트로 갔던 진척척한테도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검찰한테부터 받았다 혹은 검찰에서부터 받았다는 그런 기자한테 얻었다라고 하는 게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뭐 갑자기 알릴레오를 대충 훑어보고 어쩌고 어쩌고 하니까 이렇게 검찰 하면 무서워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 무서워요 이런 얘기는 한도군도 하더라? 겁만 타는 얘기? 어쩜 이렇게 똑같아 인식이?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간 거야? 김경률이니 진척척이니 이런 애들까지 다 간 거야 검찰과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간 거야 그러니까 2월 6일 날 이동재는 이렇게 올리고 나서 뭐라 하느냐 2월 13일 날 일찍 내려와요 범아이바에서 얘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은 외주를 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유시민 이사장이 하죠 2월 5일 날 외주를 준 거예요 한도훈을 이렇게 모시고 있던 이동재는 바로 그 다음날 단톡방에 올려서 자 이거 검찰님께서 이렇게 먹이를 던져주셨으니 우리가 취재를 해서 우리가 따야 됩니다 이러면서 올리죠 그 단톡방은 나중에 폭파시켜버렸더라 증거인멸 아니냐 이것만 봐도 채널A의 상부가 굉장히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월 13일 날 가서 그런 내용으로 쓰셨더니 이런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썼습니다 이렇게 과거용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편지는 안 갔죠 써둔 거예요 써두고 그러면 써둔 얘기를 왜 할까요 컨펌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닌가 재미난 추정을 하나 하죠 녹취록 맨 마지막에 보면 나 지금 어디 갈 데가 있어 가야 되는데 어디 진을 쳐놨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어쩌고 아니 여기 와서 숙소 잡았냐고 왜 검사장이 일개 기자의 숙소를 궁금해할까 그것은 다시 찾아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종의 만남이 한 번 더 있으면서 거기서 컨펌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날 편지가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검찰 알바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서부터 뭔가 움직임이 있었지만 2월 5일날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거는 뭘 의미한다?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검찰 알바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 개입의 구체적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데드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심지어는 제보자 X가 직접 목소리로 등장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녹취록도 하나 들려줘요 녹음을 녹취를 하나 들려줘요 그런데 정말 비굴하게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에게 제발 좀 만나달라고 정말 비굴하게 사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 부장님도 같이 만날 수 있게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채널A 회의실에서 만나는 것을 약속을 잡는 그런 얘기를 고스란히 녹취로 들려줍니다 이 내용이 2월 14일 편지가 가고 3월 13일경 1차 만남이 있은 후에 이철 대표가 나 검찰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니까 이동재가 계속 전화를 하고 계속 사정을 하고 한 번 더 만나달라고 애걸 복고를 하고 그러면서 또 한 번 만난 게 채널A 회의실에서 만났다는 게 나와요 다 증거가 다 있어요 그 증거들에 의하면 4월 15일 이전에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3월 말 4월 초 이때 유시민에 관련된 걸 터뜨리려고 했다는 것이 정황상으로 전부 드러난 거죠 이게 고스란히 검찰 알바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주작질 진중권이 나서서 했던 주작질 그것도 고스란히 폭력화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작전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진중권이 권언유착이다 이따위로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또 여러 기자들이 받아 적으면서 권언유착 권언유착으로 몰아갔잖아요 MBC와 권력이 유착돼 있다 그러면서 내놨던 그 제보자 X에 이제 작전 들어갑니다 이 말은 제보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은 3월 22일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이제부터 작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 그 말을 마치 제보자 X가 한 것처럼 X를 한 거예요 조작질을 한 거예요 황희석 최고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럼 제보를 언제 받았냐 3월 25일에 전화가 옵니다 이철 변호인으로부터 그래서 제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게 3월 26일이에요 3월 26일날 처음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무슨 작전이 언제 들어가? 3월 21일에 먼저 들어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주진우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권한유착이라고 몰아가면서 질문했던 것들이 전부 다 반박이 됩니다 한치 오점도 없이 전부 다 반박이 돼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이 까발려진 검찰 알바 내용이 보도가 된 게 없어 어디 보도가 됐냐면 내가 지금 황희석이라고 하는 말로 찾아봤어요 주진우 윤석열의 이동재 취재 아란지 밝혀라 다섯 가지 공개 질의를 한 거 이거에 대해서만 밝히고 있어 검찰 알바 내용은 안 내 그리고 머니투데이는 제목부터가 얼마나 의심이냐 녹취록 전문 음성파일 통화노금 황희석의 끈질긴 의심 그러면서 황희석은 의심만 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요 실체적 진실이 거의 다 밝혀졌다니까 머니투데이 3시간 전에는 채널A 전 기자 측 4개 질의 황희석은 역으로 5개 질문 던졌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중립적인 입장으로 언론들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검 알바에서 얘기된 내용들 다시 말해서 언제부터 작전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동재의 편지에 제보자 X가 왜 나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규진우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게 그때 당시 MBC를 대동하고 몰카로 찍을 때 당시에 제보자께서는 겁이 나셨습니까? 이따 얘기를 하는데 제보자 겁이 왜 거기 중에 검 알바에 나 있는 내용이에요 겁은 이철 대표가 낸 거고 그리고 제보자도 겁이 났지 니들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겁이 났지 MBC랑 만나서 얘기했던 거 이외에 또 한 차례 더 만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 얘기 기자들이 합니까? 어디 기사에 한 번 더 채널A 회의실에서 그것도 만났다 더군다나 사회부장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제보자가 기다리는 것 같아서 한 시간쯤 기다렸는데도 사회부장이 내려오지 않아서 나왔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다 하고 있어요 검찰 알바2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